정수리 탈모로 오시면 먼저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N1 치료 같은 경우가 한 70% 정도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N2 치료까지 더 했는데 안녕하세요. 뉘어 김진호입니다 정수리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정수리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여성분들도 많이 고민하는 주제예요 근데 일단 유전성 탈모 때 가장 먼저 생기는 느껴지는 탈모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정수리 가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수리를 따라서 가르마가 있죠 여기는 이제 머리가 덮이지 않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다른 부분은 이런 데는 머리가 덮여서 내려오니까 탈모가 생겨도 잘 가려지죠 근데 가르마는 덮이는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노골적으로 우리가 모발 상태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인데 남성분들은 앞쪽 M자도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없어지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 보이지만 남성분들 중에도 정수리도 같이 진행되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 탈모는 앞라인이 유지되요 앞에가 잘 침범되지 않으면서 머리 속이 없어지니까 정수리 탈모가 꽤 흔하죠 그래서 유전성 탈모에서 가장 먼저 호소하는 부분이 앞머리와 정수리입니다 그래서 앞쪽은 탈모 치료가 잘 안 들어요 탈모 약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모낭주사 치료가 왜냐하면 여기는 DH이라는 물질의 가장 감수성이 높은 부분이고 가장 활성이 높은 부분이라 제일 공격을 많이 당하는 곳이죠 전방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치료를 해도 금방 공격당하고 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곳이고 정수리는 반면에 꽤 효과가 좋습니다 앞쪽보다는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의 반응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우리 모낭주사라든가 이런 치료의 반응이 꽤 좋습니다 그래서 앞머리 탈모 M자 탈모가 있을 때는 모발이식을 바로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치료고 제일 효과적인데 정수리 탈모로 오시면 수술을 물론 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지만 정석은 치료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탈모 약 치료가 있겠죠 남성은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중에 하나 미녹시딜 이 정도로 일단 기본으로 하고 여성에서는 미녹시딜 밖에 없으니까 이걸 일단 메인으로 하고 반응을 보는데 특히 여성에서는 좀 약해요 남성도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만으로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낭주사 치료라는 걸 하고 또 레이저 치료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탈모 약이 잘 안 듣거나 급격히 진행하는 분은 모낭주사 치료를 꼭 같이 해주고요 여성 탈모는 그리고 약 치료가 약하기 때문에 보통은 여성 치료는 시작부터 모낭주사 치료를 같이 해주게 됩니다 이 모낭주사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고 병원마다 다르고 한데 주사를 하기도 하고 분사를 하기도 하고 발라주기도 하고 또는 이제 MTS라고 해서 롤러를 써서 흡수시키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두피의 성분을 침투시키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처를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 성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톡스라고 많이 알려진 보톨로인톡신 성분도 있고요 최근에 좀 핫한 엑소조미라는 성분도 있고요 테반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세포 활성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성분들을 넣기도 하고요 마취제 리도케인이라는 성분을 넣기도 하고 줄기세포 치료라는 걸 하나 새로 또 도입을 했어요 줄기세포는 이제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세포의 성질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뭐 예를 들면 간에 가면 간 회복을 돕는 세포가 되고 심장에 가면 심장세포를 돕는 게 되고 이게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두피에 침투를 시키게 됩니다 모든 환자에서 지금 말씀드린 치료 효과가 100%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치료는 없지만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N1 모낭주사 치료 같은 경우가 한 70% 정도의 반응률을 보이고 있어요 탈모치료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탈모치료를 보통 우리가 치료했을 때 30%만 넘어가도 대박이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논문 때문에 통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70%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공부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N2라고 하는 세포치료 줄기세포치료까지 더 했는데 줄기세포치료도 지금 현재 보고된 바에는 50%에서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모발이식을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세포 다루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모낭주사를 제가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런 주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수리 탈모치료하는 방법 그중에서도 좀 모낭주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해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